안녕하십니까 투우사 바리톤 바리톤 투우사 김동섭입니다 제 뒤에 70분의 아주 멋있는 투우사가 있는데 제가 왜 나왔느냐 저 70명 중에 이 망토가 있는 분은 저 혼자뿐이라서 제가 오늘 솔로로 맡게 되었습니다 투우사가 경기장에 나타나면 관중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 브라보체의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시겠죠 손도 꼭 드셔야 됩니다 하나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한 번만 더 해보고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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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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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